저팀 올라프 장인 냄새가 살살난다 올라프 172판 탑 올라프로 금화 400점 한번 해볼까? 티모 영어로 쓸 줄 아냐고? 아 나 이 사람들 봐라 뭐 날 뭘로 보냐 진짜 답답하다 진짜 다 알지 T I M O 이걸 모르겠어?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T E E M O T I M O 두 가지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팀으로 정말 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 폼으로 나 개 잘하는데요? 나는 지금 내가 막 슈퍼 빅통 싸서 저 진판이 없는데요? 승률 65% 금방인데요? 갑니다 올라프 때리러 갑니다 아! 아 우주그룹 아 쏘리 다음판 진짜 갈게 저 팀 올라프 장인 냄새가 살살난다 올라프 172판 탑 올라프로 금화 400점 홀리모리 하지만 나 박의진 밀리지 않는다 티모 단 한 챔피언 승률 65% 여러분 생각보다 올라프가 1레벨 세지가 않아요 오히려 6레벨 부터 무서운 애야 와 야 첨가봇은 뭐야? 얘 너 뭐 티모를 AD티모로 알고 있니? 뭐 장인의 빌드인가? 오마이갓 심장 아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레벨 찍어 3레벨 찍을게요 도와주세요 아니 안도와줘 그 뭐야 너 온다네 오 3레벨 아니 그레이브즈야 아니 온다 해서 난 모르겠다 너 마나 없잖아 얘들아 너네 나 잡을 수 있어? 너네 마나 없잖아 경험치 여기서 먹어 원거리만 먹어도 돼 경험치 너 야 올라프 너 노만하잖아 근데 뭐 어쩌라고 응 살았다 뭐? 나이스 티모 잡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 얘들아 자 이거 이블린 인생 망했죠? 모든 걸 와 진짜 나 이게 진짜 미친다 탑에서 그냥 이블린이랑 하루종일 하고 있는데 바텀에서 급을 갔는데 죽어? 나 이러면 진짜 솔링 정 너무 정떠러워져 이게 말이 안 돼 정글 그냥 2렙 차이 벌려줘야지 슬프다 근데 님들 이 탑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있을까? 이블린 올라프를 하루종일 시간 끌었는데 카종 치고 죽는다? 와 진짜 이거 채팅 한번 치는게 맞긴 해 원래 근데 나는 우리팀을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아 잘했다 블랑아 르블랑 너의 분신권 하나로 이 게임이 달라졌어 좋았다 블랑아! 기대 라인이 하나 생겼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바텀 어라? 올라프님 하이 하이 올라프가 신발을 하나 입고 유채와 있다 이제부터 좀 무서워요 얘 2라인 밀 때 이제 갑자기 두께 한 대 맞잖아? 개뛰어 온다 자 2라인 미는 거 이제부터 지옥임 자 Q 맞으면 죽습니다 자 첫 규 피했고 개뛰어 잡았어 이런 개이득이죠? 라인도 다 봐갖고 카타리너도 한번 턴 빼주고 미드 미드 최고로 하고 있으면 나 또 기분 좋지 이러면 나이스 바텀이 또 교환 나왔구만 나 빼들 자 이제는 한번 저만 있어서 이길만해요 깡으로 Q 맞아도 할만해 얘 왜 닌탑 갔냐고? 여러분 그랜드마스터 올라프의 왕이야 400점 올라프로 찍은 사람이에요 나름 자기만의 그게 있는 거야 의심하지마 근데 사실 나도 모르겠음 왜 닌탑 갔지? 헤르메스 가야 되는데 르블랑 팀 온대 솔직히 나도 하고 싶은 말이기나 나 이거 때려도 될까? 여기서 막 유채 키고 달려오는 거 아니지? 야 요 뭐야 야 미친 올라프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솔킬 나 이거 바로 죽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야 뭐야? 요 올라프 원래 이런 애야? 아니 아니 400만점 아 300점 맞지? 나 500점 갈 것 같은데 이러면? 근데 의심하지마 아직 의심하지마 여러분 적 올라프 개잘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온다 이블링님 온다 안돼 그만해 아 웃지마 방심하지마 잘한다 올라프 올라프님 잘하시네? 저도 좀 잘하긴 하거든요 나 마스터 101점 의심하지마 적 더블킬 내가 캐리해 팀원은 탐민다 뭐 팀원은 탐민다 뭐 카살이나 빨리 오라 뭐 팀원 혼자 심심하다 뭐 너 너 궁 없잖아 나 패드 기차 밀고 세 명 불렀어 카타리나가 큰 거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킬 따고 골드 쫙 당겨서 나도 괜찮음 나이스 밀어 줄게 에어온까지 가자 에어온 나 없어도 못겠네 하 나 미쳤다 이번 판도 버스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어디 한번 면상 좀 보자 이것도 버스야? 기사 오케이 확인 아 운전기사 확인이요 깜짝 놀랐네 순간 14렙까지 갔는데요 에어본 안되죠 나쁘지 않아 악이 나이스 좋아 어그로 끌어주고 야 내가 올라프 잡았는데 아 이거 인장 가야겠다 이거 메자이다 버섯 밟았다 낚시 한번 보자 실명 피해주고 하론 왜 나이스 못 막지 하이 아이고 멘탈 나갔어요 메자이스 하자 뭐야 캘리 캘리 해버렸다 이게 티모예요 이 정도 폼이면 첼 가지 진짜 400점 금화를 어? 금화 올라프? 순식간에 브론즈로 만들어버렸어 개캐리 하이 너는 하필 나만 나가지고 2연패 아냐? 아쉽다 근데 라프야 너무 기죽지마 원래 올라프의 카운터가 티모야 지는 게 맞아? 자 면접 불합격 여러분들한테 이번 판 보여줄게 조금 웃길 수도 있어 제가 탑티모로 이락서 내왔는데 얘 지금 빠꾸나가지고 이번 판은 좀 막판이 좀 레전드긴 하네 잠깐만요 룬 좀 찍고 자 어디게요 내 라인 맞춰보셈 정답은 바로바로 서포티모였습니다 면접 아주 길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탑임 혹시 저 탑 가능할까요? 무탈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원딜님 저 티포토 진짜 개센데 칼리스타 가능? OP 유 티모 캠핑 해서 닉네임 면접까지 봤어 탑 유스 캔 서포트 아이엠 티모 리얼 캔 예스 노 프라 브럼 럼블 대충 알아들어 봐보자 서폰모 괜찮습니다 콩콩이 큐섬마 서폰모 이거 낫배드야 해봤어 아기 간 다음에 궁만 쓰면 돼 야 민재형이었어? 우리팀 민재형이었네 민재형한테 서포트 폰을 뻔? 야 얘네는 뭐 서포트 폴더야? 서포디즈? 야 미친 미친 조합인데 해이 AD 원 LV 킬 이지 오케이 미 W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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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었잖아 느낌 알잖아요 이거 솔로인 척 솔로인 척 아 일로 가 너 얼굴 보여줘 아 비상 아 와드냐 여기? 아 개오버하다 이거 쏘리 오우 오우 야 이길 잘하면 이길 수도? 아 플래시평 라인 개좋은데요? 프레이징 해드린다 뭐 아 그니까 나도 알아 박 오우 오우 라인 맛있게 드세요 트리형 개이득 받고 나이스 탑 미드 라인전 압도 중 엄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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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자 이러려고 티모 서포트 했습니다 뭐 한건 없지만 나이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S급 S급 티모 유충이 40초면 적 블루 쪽에 바로 슛 바로 와드박으로 가 탑 라인 주도권 있잖아 이러면은 내가 반대로 탑티모였잖아 주도권 있지 정글만 찾아주면 돼 근데 나는 S급 바로 와드 딱 두개 어? 세개 버섯 버섯으로 그냥 와드 네개 네개 박아줬어 나 물론 지워지긴 하지만 좋잖아 기분이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좋은데? 실명 과거 봤어? 여러분 실명으로 자크 이거 앙 하는거 내가 끊었잖아 막 타먹으려고 하지마 서포트이니까 미쳤다 어쨌든 결과가 좋았죠 그냥 좋았잖아 좋으면은 그냥 캬 치면 되는 거야 무빙 지렸고 티모 하나 플러스 정글 내려가기 개꿀맛 대민재 대민재 매드무비 하나 올라갔다 대민재 CS 두배차 이 탑돌길 대민재 천천히 실명만 쓸게요 옆에서 들어오는거 있으면은 실명만 걸어줍시다 이런거 이런거 7명 걸어놨죠 나이스 굿띠모 님들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님들만 인정 안하잖아 간다 굿띠모의 드라이버야 간다 야야 박치기해도 되나? 야야 박치기해도 되나? 공당 야 아기까지 풋고 가고싶은데? 미드 대기중이요 3,2,1 고 이게 티모지 실명 박아놨어요 형 거기 버섯이에요 형 형 어때요 민재형? 버섯 내가 세팅해놨어 아기 나왔고 아기 나왔고 핑크 하나 사주자 이제 비스타시 버섯 깔러 가는거야? 여러분 나 18분 첫핑크야? 아 그래? 아니 이게 탑라이너의 습관이 있다보니까 핑크 사는 돈이 너무 아까워 와드 받고 버섯 버섯 와드 미친 시야장악 어때요? 진짜 웬만한 서폿보다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어 야야야야야 좀 위험한데? 왜이렇게 세냐 특패 되나? 살짝 위험한데 형 실명 있어 나 이게 실명이야 내가 다 해놨어 바론 온다 꼬물꼬물 형 가실래요? 아 그부형 방금 지렸는데 방금 나 모르겠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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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모르겠다 바론인데 이거? 7명 넣어놨어 대민재 대민재 대민재가 활약할 시간 이거지 리안드리 가자 버섯길 올려 버섯 야 버섯 두개 맞았어 이거지 굿 대황모 와아아아아아 하하하하 미래 알고 박아놓지 이거 내가 티모 짬이 얼만데 버섯 봐봐 밟고 데미지 봐 그럼 혹시나 트페가 옆에 트리를 잡으러 온다? 야 버섯 또 터졌는데? 야 이거 봐 버섯 이제 아파? 무시할 수 없는 데미지야? 아 우리 게임 끝낼게 민재형 거기 드립을 좀 7명 나이스 어떻게 한번 해봐? 어 7명 응 안맞아? 빛나감이야 버섯 형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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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아 너 일로와봐 내가 너 이길 것 같은데? 7명 그럼 골카 되고 있으면 빼면 좀 그만 7명 응 안달아? 으하하하하 트트 카운터가 티모에요 안되지 이 사람아 티포터 앞에서 널 뭘한다고 이거는 대민재 주자 탑에서 든든했다 여러분 다시 온거 왔습니다 내 고향으로 그랜드마스터까지 한판 남았는데 이제? 다 왔어요 아 트리 줬어야 됐구나 미안하다 야 아 민재형이랑 서로 물고 빨고 다 했네? 아 이거 트리 줬어야 되는게 맞는데 아 내가 원딜의 그 원딜 감수성 부족했다 쏘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